2021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코미디 로맨스 남자 수상자는 이재훈씨 축하드립니다. 이재훈씨는 모범택시에서 한국형 다크이어로 김도기 역을 통해 안방극장의 통쾌함은 물론 공감과 감동까지 선사했습니다. 또한 탄탄한 연기력으로 전보인 화려한 부캐 퍼레이드로 갓도기 신드롱을 일으키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범택시 찍으면서 여러 진짜 고난도 행복도 모두가 함께 했었던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작품을 사랑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 제가 서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준호 감독님 이직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상호 작가님 이재훈 작가님 좋은 글씨 주셔서 제가 정말 신나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우성 선배님 이송 배우 그리고 표혜진 배우 장혁진 선배님 배우란 배우 이유진 선배님 그리고 차지연 선배님 유승모 선배님 이호철 배우 이하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셨던 모든 배우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모험택시가 많은 시청자분들께 사랑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성찬 국장님 이옥규 PD 이외에 수많은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나 말씀드릴 분들이 많은데 머리가 새하해지네요. 홍승혁 촬영감독님 권기덕 무술감독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범택시라는 작품을 선택을 하면서 이 세상의 억울한 그리고 힘든 부분을 모범택시의 무지개 용수 사람들이 대신 해결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선택을 하고 연기를 했었는데 그 마음이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너무 궁금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주셨기에 또 모범택시 2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진짜 소망합니다. 또 다른 모범택시 무지개 용수의 활약이 저는 너무 기다려지고 아무튼 언제 만들어질지는 저도 이상할 수는 없겠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독이라는 캐릭터 저한테 있어서 정말 너무 잊지 못할 평생 남게 될 캐릭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저랑 함께 해주시는 인트랜드 정윤규 대표님, 신재 실장님, 선영희, 승희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A5원 봄위원장님, 미현부원장님, 민경희 이하 스태프 여러분들 항상 저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컴퍼니온 식구들 너희들이 있어서 진짜 너무 든든하고 아 진짜 열심히 할게 평생 함께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우리 팬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제가 계속 힘을 내서 연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에 대한 보답 앞으로 좋은 연기로서 계속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험택시를 사랑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 조카 소민이, 시호야 삼촌이 사랑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pported auditory... 축하드립니다.